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6과목 건설안전기술 내용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건설재해대책의 사면보호공급 중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청토를 고정하여 식물에 의한 침식동상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적성을 한다. 말 그대로죠. 식물을 심어서 한다. 이 말이다. 식물을 생육시켜서 했으니까 식생공이죠. 문제를 좀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공부를 안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문제에서 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102번 산업안전보호공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맞춰야 되죠. 양중기는 크리곤의 이동식 크레인과 승강기를 포함시키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많이 암기했던 크리곤의 이동식 크레인과 승강기를 포함시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크레인에 호이스트가 포함된다는 것도 간혹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승강기의 종류가 나올 수 있고 리프트의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의 종류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쓰는 게 제일 많다 그랬죠. 건설용. 그 다음에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또 승강기로 가게 되면 승강기의 종류는 이제 무슨 무슨 승강기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승강기 가는 말은 그대로 씁니다. 종류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나누어지는 거죠. 엘리베이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한 명이 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00kg 이하는 생략하는 거죠. 제외하고. 그 다음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람이 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잘 구분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화물용일 때는 조작을 위한 조작자 한 명은 탑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분을 해두십시오. 그게 에스컬레이터까지 넣으면 승강기 종류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것까지 우리가 항상 보면 크리곤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승강기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곤돌라 들어가고요. 크리곤 할 때 리프터, 크레인 다 들어가는데 크램쉘은 굴착기기에 들어가죠. 굴착기계 중에서도 쇼벨게 굴착기계에 해당됩니다. 크림쉘은 버킷이 양쪽으로 벌어져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103번 화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하라. 좋은 현상이죠.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부두 암벽이 나오면 90cm가 나와야 됩니다.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는 폭을 50cm가 아니죠. 90cm 이상의 통로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 답은 2번이네요. 3번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여서 이게 또 답으로 나올 때는요.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는 식으로 한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빼내면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야겠죠.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포 등을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당연한 얘기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보기들도 잘 봐두셔야 되는 게 다음에 문제가 또 다르게 나올 때는 다른 보기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보기가 또 문제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응용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4번 표준관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표준관입시험은요. SPT입니다. 표준관입시험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사질토, 집안조사방법이죠. 그러면 점성토에는요. 벤테스트, 이건 점성토 집안조사방법이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질토에 SPT로 가게 되면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숫자가 나옵니다. 63.5kg, 76cm 높이에서 얼마 관입하는데 30cm까지 뚫고 들어가는데 몇 번 때렸느냐 하는 타격 횟수 N값을 구하는 게 SPT죠. 그래서 SPT가 나오면 항상 이 수치들도 여러분들 복습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N치는 집안을 30cm 굵진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의미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N치가 4에서 10일 경우에는 모래의 상대 밀도는 매우 단단한 편이다. N값까지 우리가 잘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른 데 다 맞는지 다 틀리는지 찾으시면 되죠.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N값을 분류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0에서 4까지, 4에서 10, 10에서 30, 30에서 50, 50보다 클 경우 이러면 가운데 있는 게 보통이 되는 거죠. 여기는 보통. 그리고 숫자가 짝을 경우에는 0에서 4 같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했더니 바로 30cm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느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느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래 알갱이가 뚝뚝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그냥 느슨한 거죠. 반대로 이제 좀 빽빽하죠. 빼곡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50 이상 되면 매우 조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굳이 이걸 몰라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일단 4에서 10일 경우에 단단하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단할 정도가 되려면 조밀해야 단단한데 그 정도면 30 이상 돼야 됩니다. 50 이상 되면 아주 매우 단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매우 단단하면 50 이상 돼야 돼요. 틀렸고 옳지 않으니 한 것은 이래 되겠죠. 63.5kg의 무게를 76cm 높이에서 자유낙한다. 맞는 내용이죠. 사실 집안에 적용하며 맞고요. 점토 집안에서는 편차가 거기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맞죠. 그래서 점토 집안에는 벤테스터, 십자형 날개를 넣어서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보면 다 맞다면 아, 이게 내가 몰라도 이건 답이 되겠다라고 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그만큼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럼 다음 escri입니다. 그럼